웃는다 또 어제처럼 난 숨긴다 아무 일 없는 듯 허락없이 그대망 살펴 그대망가지려한 내 몫인가 봐 이제 갖고 싶어 보고 싶어서 왔어요 다시 돌아갈 거야 너한테 다시 돌아갈 거야 언제부터 한재희씨의 개가 되셨어요? 한재희는 서은기가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멈추라면 멈춰야 하는 사람이야 이봐요 한재희씨! 한재희씨 바닥은 한계란 게 없어요 제발 가지마 은기한테 가지마 저 바다 밑엔 뭐가 있을까? 누나! 갈 때까지 한 번 가보자 우리 한턴이 있는rints 핵심 partir 너무씨아 화물 우리 아 태ods 뒷